해양스포츠 경기와 체험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전국해양스포츠재전이 이달 15일부터 나흘간 시와호와 전곡항에서 열립니다. 첫 대회 후로 수도권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세한 소식 한선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축제인 전국해양스포츠재전이 시흥 안산의 시와호와 화성 전곡항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이달 15일 개막해 나흘간의 열전을 예고한 이번 행사엔 5천 명의 학생과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룹니다. 무엇보다 지난 2006년 경북 울진을 시작으로 수도권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트, 보트 보유 대수와 조종 면허 취득 인원 전국 1위에 경기도에서 처음 열리는 것입니다. 해양대저 관광 활성화와 해양스포츠 산업 육성의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요트와 카누, 수중핀 수영, 철인 3종의 4개 종목을 비롯해 바다수영과 고무보트 등 4개 번외 종목까지 총 8개 경기가 치러집니다. 카약과 바나나보트 등 35개의 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과 바닥을 짓기, 디지털 그림 그리기 등 문화행사도 다양하게 준비돼 여름날 손색없을 피서지가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경찰과 해경, 보건소, 소방서와 협력해 경기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129톤 규모의 행정선도 지원하는 등 안전에 온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경기지TV 한선지입니다. 경기지TV 한선지입니다. 경기지TV 한선지입니다. 경기지TV 한선지입니다.